중원에서 이주현! 하지만! 네, 심판이. 어, 선생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치약이야, 이제 치약이야. 누가?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다시 한 번 받아주고. 다시 만들어, 만들어! 문홍에게 연결됩니다. 그대로 슛! 골 퍼스트 받고 나오는 골! 돌아서면서 다시 한 번 앞쪽 문홍에게. 튀어나와, 튀어나와. 시원 놔두고 나와. 여의치 않자. 오른쪽. 라인을 올려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길게. 앞쪽으로 그대로 패스. 고치팀 패스팅크 좋습니다. 자, 문전에서 다시 한 번 더 볼 잘했고요. 그대로 슛! 올라가, 한 번에 올라가봐. 한 번에 올라가. 슛! 슛 타링! 들어갔어. 슛 타링! 슛 타링이죠, 슛팅이에요. 네, 들어갔습니다. 이야! 호나킥 싸우에서. 나이스, 나이스! 야,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골. 예술적인 슛이었죠? 무용품 진짜. 키프가 너무 나오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다시. 뺄 거.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져야 돼, 붙어져야 돼. 붙어져야 돼. 그리고 3번 무릎 선수. 비대면 슛! 하지만 골 비퍼박아냈고요. 골! 오케이! 오케이! 업사이드, 업사이드. 성훈이 골 넣어야 돼. 후반적으로 우리가 이기면 이기는 거야, 이거. 이기고. 가자, 가자, 가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아, 평범, 평범! 평범! 우리, 우리, 우리! 출리다! 네! 반대편으로 길게 뻗어낸 볼. 다시 한 번 더. 중원에서. 그대로 슛! 골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면서 감각적으로 때렸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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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 슛팅 많이 때려야 돼. 3번 더. 중원에서. 머리로 공을 따냈고요. 코치 팀.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나이스. 잘하네, 잘하네. 문홍 씨가 잘해. 문홍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지금 올리는 크로스는. 반박자 빠른 느낌 있는 크로스라고 봐야 되니까요. 후반전에 문홍 선수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뽑힐 확률이 선출해서 간당간당했는데 확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2, 3, 4. 나이스.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컷.